반갑습니다. 화학 강사 정우정입니다. 2024 내신 대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같이 공부를 해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퀘스트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먼저 입문특강이 완강된 상태로 이미 업로드를 시켜놨거든요. 반드시 1강 입자를 중심으로 해서 2강 주길표 그리고 기본적인 화학결합. 제가 중학교 때 좀 개념이 놓친 것 같아서 중학교 때 과학과목에 대한 개념을 놓쳐서 화학을 공부하기가 너무 두렵고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그리고 혹시나 바로 개념을 들어가기에 좀 매끄럽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걱정스러운 분들은요. 반드시 입문특강을 먼저 들어주셔야 됩니다. 1강부터 5강까지 있고요. 볼륨이 크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하루만이라도 다 완강하실 수 있거든요. 반드시 입문특강을 숙지하고 나서 화학원 교과 과정으로 넘어가시는 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일 거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볼륨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정말 부담스럽지 않은 양이거든요. 빠르게 완강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면 오늘의 화학 내신 완성이에요. 이미 완강돼서 업로드가 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1단원, 2단원, 4단원을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쵸? 자, 1, 2, 4단원에 대해서는 현장 버전으로, 작년 버전이긴 하지만 선생님이 일부러 현장에서 호흡하는 형태로 이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분을 제공을 했는지까지 다 노출을 시켰기 때문에 작년 버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가 고2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도 수록이 되어 있지만 고3 평가원 문제도 좀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 저희 학교 내신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이에요.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수월하다고 생각하는 3단원은요. 스튜디오 버전으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완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버전이라는 거에 선생님이 되게 강한 강점,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들어보시면 노출한 그대로, 자, 3분 드릴게요. 문제 푸세요라고 했을 때 여러분도 3분 안에 제공된 시간에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기울이시면 아마 현장에서 수업하시는 정도의 그런 생생함을 느낄 수 있을 거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입문 특강 숙지하고 나서 3월이 되기 전에 1, 2월 달에 충분히 완강할 수 있는 형태의 양이기 때문에 자, 반드시 여러분들 좀 자신감 가지시고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문제의 난이도를 조금 떨어뜨린 형태로 해서 난이도를 올리는 스텝밟기 특강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물질의 양과 중화반응이 이미 완강된 상태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 스텝밟기 특강을 같이 이용을 하시면 훨씬 더 가장 어려운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는 거 이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시험 대비 교재도 있습니다. 오늘의 화학 내신 완성으로 개념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다지고 나서요. 시험 대비 교재를 통해서 문제를 푸시고요. 전문항 해설을 들으시면서 실수까지 자부해 준 형태로 고위 교육청 모의고사의 기출문항으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교재를 따로 구입을 하셔서 우리가 인강으로 만나봐야 되지만 시험 직전 대비 교재는요. 각 단원별로 해서 20문항씩 3회차로 PDF 시험지로 업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다운받으셔서요. 문제 풀어보시고 전문항 해설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세요. 시험지의 형태로 각 단원별 3회차 20문항씩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더라. 그래서 시험 직전 대비 이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되겠다. 개념편 교재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장 버전인 것처럼 말씀드렸고요. 고위 문항으로 다소 쉬운 문항으로 준비를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스텝밟기 특강까지 이용을 하시면 난이도로 점점점 높이면서 정확하게 그냥 완성할 수 있을 거다. 시험 직전 대비 문제까지 해서 직전 대비 마무리까지 도와드리는 형태로 정말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지금 현장에는요. 수능 대비가 지금 개강이 되어 있거든요. 1, 2월 달 동안 9주 완성으로 수능 대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정말 현장에 많은 고위 분들이 와 계십니다. 이제 교과 과정이 바뀐다. 2028학년도부터 이제 수능이 개편이 되면서 과목 자체가 이제 바뀌는 그 이슈가 있다 보니까 빨리 수능을 좀 더 준비하겠다라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이 수능 대비를 통해서 내가 내신을 좀 더 탄탄하게 다지겠다라고 생각하신 예고위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인강으로 보시는 분들, 다시 말씀드리는데 현장에서 정말 고위 분들이 많이 오셔서 수능 대비 교재로 공부하고 있거든요. 절대 안일하게 과탐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과학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수능과 내신을 별개로 가지고 가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은 내신에서 제공했던 풀이 방법이 수능에서 제공이 되는 풀이 방법과 같기 때문에 수능 1등급을 받기 위한 초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풀컬이 타주시면 정말 수능까지도 이어갈 수 있는 도움이 많이 되는 강좌를 준비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계시는 분들 보면서 인강을 통해서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한테도 이런 부분을 빨리 전달을 해야 되겠다. 현장에서 많은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도 긴장하셔야 돼요.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캐스트 준비했거든요. 1, 2월달 동안 인문특강 들어주시고요. 오늘의 내신을 완성해서 많은 분들 과학원에 대한 자신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